체스 좀 하겠습니다 딱 고르세요 1등 두판 vs 그냥 세판 딱 고르세요 두판 보고 끝나게 생겼구만 나중에 울고불고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이거 사람들이 진짜로 근데 이게 밸런스가 안맞는다고 생각하나? 이거 되게 밸런스 세판을 하면 일단 두판은 우승을 하지 자동적으로 근데 문제는 두판만에 끝날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데 왜 굳이 전자를 고르는지 모르겠네 나로선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 마지막으로 바꿀 기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컷 이런 캐릭터를 고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 고르는 사람 특징이 하나같이 허접이야 아 이런거 필요없어 얘 뭐 나왔어 쉣 심지어 얘는 좋은게 나왔어 아니 아 나 죽을거 같은데? 간거 같은데? 코스트가 높아서 아 운이 없다 그렇지 지엔자 믿고 있었다구 템의 급이 다르다 이거야 격차가 아 60원 기분 좋다 뭐야 뭐야 뭐예요 그레이브즈 아니 나는 이 게임에 너무 아쉬운 점이 왜 이자가 50원이 한개인가 진짜 이자가 100원까지 붙어야 그 극한에 그걸 할 수 있는데 50원이 한개인게 너무 아쉬워 나는 진짜 모으려고 하면 200원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하면서 오 쉣 아 진짜 케일은 절대 짚지 말아야겠다 이게 스태틱이 자리가 하나 남을 것 같아가지고 케일을 써봤는데 케일은 그냥 근본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해 애가 능지가 너무 안좋아 캐릭터가 그냥 구려 그냥 미스포츈 다음으로 구려 오코에서 나와도 절대 짚으면 안 돼 얘는 아 뭐래도 안 돼서 바꿔봤는데 그냥 안되네 아 이게 소외인 이성이었다면 아 아니 이거 1등하는 애들이 운이 너무 좋아 아 깔끔하게 딱 7연패 봐가지고 게임은 이제 여기서부터지 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근본도 없는 판은 빨리 끝나는게 그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이제 제대로 해볼까 이제 제대로 해볼까 아니 초가스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휴 두판 보고 끝나게 생겼고만 나중에 울고 불고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아니 솔직히 여태까지 운이 너무 없었고 제가 진짜 실력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아니 왜 이렇게 쎄 에바야 죽진 않겠지? 컷 아 아 아 아 대지 눈이 없다 근데 대지 눈이 없었어요 1등 할만했는데 1등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 그냥 1등 이번판 1등하고 꺼야겠다 아 아 약속이라는거는 원래 남이 나한테 지키라고 있는거지 내가 남한테 지키라고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아 아 그라운 방패가 다 막아 아 아니 왜 나 계속 돈 다 쓴 정찰대만 만나 나도 싸움꾼 붙여줘 싸움꾼 왜 돈 다 쓴 정찰대만 만나는거야 그냥 오빨게임이라니까 조가스가 없는 애가 나구나 다른 애가 아니고 다른 애들은 먹었나? 조가스의 선택을 받은 사람 단 2명 어 이거 조가스가 좀 희귀한판이네 어? 그냥 아직 매물도 별로 안풀렸는데도 그냥 안나왔네 아 알이 있었는데 어 그렇지 잠깐만 좀 참자 좀 참자 돈이 돈이 많이 필요해 진짜로 이걸 리로를 한번 돌린다고 카사스가 나올까요? 하 얘도 오매불망 카사스만 기다리고 있네 얘도 두마리네 둘중에 하나는 죽자 이게 내가 될거 같구만 오늘은 운이 없다 운이 없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거 같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빠이빠이 완환 컷!